지원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보강수업 하느라고 1대1 못했지 19랑 20랑 할께요 19랑 헷갈린다고 19 조금 어려운게 있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 스케이트! 스케이트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스케이트 AT 그렇지 아주 훌륭하게 잘 썼네요 스케이트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 여러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그중에 A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있는 A는 뭐 중에?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가 되고 있죠? A가 되고 있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스케 스케 스케가 아니고 스케이가 돼야 되겠지?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요? 스케이트 스케이트 T는 항상? T E는 원래 E 에 어 E 에 어인데 여기서는 소리가 안난다고 해서 아무일도 안하는건 아니죠 네 그쵸? 누가 무슨 소리 내게 만들고 있어 A가 A 소리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겠어 케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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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스케이트가 되었네요 네 맞죠? 네 오케이 스케이트 어 어 어 어 스피커를 안 켰구나 그리고 볼륨도 하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소리는 이런 소리 납니다 스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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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게 아니야 스네일 스네일 SN SN A A I I L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가 됐다 스네일 스네일 오케이 여기서 여러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글자 중에 A 하고 I가 붙어있을 때에 대한 얘기에요 네 자 그래서 AI가 붙어있으면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A A가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네일 그렇지 얘는 네일이 되겠지 네일이 되겠지 여기 S가 붙어있으니까 다 합쳐서 스네일 스네일 알팽이 스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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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하늘은 스카이 스카이는 어떻게 쓰면 될까? S K Y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Y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그렇지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Y E 짤막 그렇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 짤막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다 I 그래서 오케이 요렇게 소리는 카이 카이 다 합치니까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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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숟가락은 소리가 스푼 스푼이죠 쓰기는 스피 O O N 우리가 여기서는 O O를 알아두면 되겠다 O O는 뭐 된다 O O U U가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푼 푼 푼 이 친구는 푸 푸 푸 곰돌이 푸죠 이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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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요렇게 하니까 다 합쳐서 스푼 스푼 숟가락 스푼 스푼 이 되었네요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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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작은은 스몰 이죠 소리는 스푼 이런 소리납니다 그래서 S M M A 그렇지 A L 그렇지 LL 자 여기서는 요 친구 알아두면 돼 요 친구는 항상 무슨 소리내냐면 All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Door 아 이 글자는 뭔데 아 B요 B니까 이건 뭐겠어 Ball 공이죠 공 Baseball 그렇죠 Baseball 여기다가 Base Baseball하면 야구공이죠 야구도 되고 그래서 AL-L은 뭐 된다 Bull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낼까요? 몰 음 글씨에는 몰이 될텐데 거기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다 합쳐서 스몰 스몰 뜻이 뭐였더라? 작은 작은 그래서 작은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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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거 틀렸어요 쓰기에서 눈 또는 눈 내리다 아 눈이 틀렸었구나 못 알아보네 눈 눈 내리다 소리는 스나우 그치 스나우죠 뭔지 알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글자로 바꾸면 S, N O, Y O, Y W 아직 또 Y하고 W하고 헷갈린다 아니 이게 맞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나? 어때요?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당연히 맞죠 나는 이런 거 나는 쓰기에서 S, Y, O, N이라고 들어갔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스나우 스나우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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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O하고 W를 잘 보겠습니다 O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 O, O, A,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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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 O O 됐고 W는 항상 O 그래서 얘들 둘이는 O 이렇게 하니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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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하니까 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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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눈 내리다 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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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렇지 R 응 스파이더얼이에요 스파이더얼 스파이더얼이에요 스파이더얼 스파이더얼 몇가지 스파이 스파이 얘는 덜 덜 I는 I, E, O I, E, O 중에서 여기서는 스파이 그래서 요렇게는 스파이 아 요렇게는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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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뜨고 E는 뭐 중에 E, E, A, O E인데 E가 A, E, A, O야? E가 아 맞네 E, E, O요 E, E, O E, E, O 중에서 E 아 스파이더얼 야 스파이더얼 아니요 O라고 대답했잖아요 E라며 니가 이 우식이야 아니에요 소수님 귀접하시죠? 수업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동영상에서 니가 E라고 했으면 니가 딱밤 열대고 니가 O라고 했는데 내가 E라고 잘못 들었으면 내가 딱밤 열대고 됐지? 네 그래서 거미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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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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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SK SK U NK NK 그렇지 NK는 뭐 낸다고 배웠더라 응크 응크고 NG는 응 응 이유는 뭐 중에 중에서 어 어 그럼 요렇게 하면 엉크 엉크 오케이 요렇게 하면 컨크 컨크 이렇게 다 하면 스컹 스컹 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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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컹 스컹 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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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같아 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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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E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 I는 뭐 중에 I E O 중에서 I 니까 여기까지 소리 스마일 스마일 요렇게 합치니까 스마일 스마일 그러면 요거는 스마일 마일 마일 그러면 얘는 마일 아닌데 여기 뒤가 있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마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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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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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또 이렇게 준비하기로 이거는 몰 몰 아 몰 아니야? 몰 맞아요 끝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폴 폴 시몰 네? 시몰 아 시을 쇼 쇼 쇼 쇼 미소 짓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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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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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아 ставля 어 그면 이렇게하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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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스탑 오케이 계속해서 별은 스탈 스탈 스 에이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탈 탈 이렇게 하니까 스탈 스탈 이거는 를 에이 스탈 이거는 를 를 이렇게 하니까 스탈 아직도 B하고 D하고 D하고 빨리 춤 스탈 에이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탈 탈 이렇게 하니까 스탈 스탈 이거는 를 에이 스탈 이거는 를 를 이렇게 하니까 스탈 아직도 B하고 D하고 빨리 춤 벌이야 벌이야 선생님 바알 벌이 아니고 이게 이게 어떻게 벌이 되냐? 바랄 바랄 얘가 아얼이고 거기에 비웃고 있으면 이게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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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 스탈 나 역시 첫째 스탈 스탈 오케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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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 스탈 프링글즈 몰라? 프링글즈? 왜 먹는 음식만 하는거에요? 감자과자 프링글즈 아니야? 저 그런거 몰라요 프링클은 알아요 프링클은 알아요 프링클은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부분보다 스프링 아니 나는 스노우랑 스노우랑 스네일 하면 틀리면서 왜 이건 맞추지? 오케이 그러게 그 다음 20입니다 아 힘들어 네?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오냐오냐 해주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슬슬 오늘은 시단계 슬슬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의자는? 체얼 어떻게 쓰면 될까요? C G E E C A C A R R R 아 이건 너무 좋다 C I N R 아니지 처음부터요 응 다시 C A C A I N I 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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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어, 얼 아니야? N을 왜 자꾸 집어넣어? 니은 발음이 어디있다고? 아, N만 아니었으면 맞췄는데 그니까 뭐라고요 소리 체얼 체얼 어떻게 쓴다고요? CH CH AI AI AIR 그래서 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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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method 덜 부터 식히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뭘까? AIR AIR겠네, AIR 이거 공기란 뜻이네, 공기 AIR AIR 의자 체얼 체얼 됐습니까? 네 의자 틀렸어잉 네일? 뭐지 님? 아 이거 잡지? 쭈이자 체열 체열 턱은? 친 친 친 친 친 오 잘하네 이건 뭘까? 친 친 이거는? 친 친 친 친 친 친 친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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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 뭐하세요? 핸드폰으로 안 오셨다고 하셨어요? 응?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재민이 형 말이 사실이에요? 뭐요? 저번 수완 선생님 캠핑장 아세요? 네 음 아하 재민이 형이 그렇게 말하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재민이 형 말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오 맥도날리도 나타났다 어 맥도날리도 나타났다 어 맥도날리도 나타났다 히 히 히 히 퀸 아 형 불러요 병아리는 퀸 뭐라고요? 퀸 퀸 소리가 뭐라고요? 퀸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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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SHIP 그러면은 이건 뭐지?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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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SHIP SHIP 입술 모양 똑바로 만드세요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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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서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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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OK, 치즈? E 소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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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똑바로 하네? 치즈 치즈 자, C에 치가 내는 취소리나 S에 치가 내는 쉬소리나 전부 다 입술 모양은 똑같아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야 취, 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치즈 동그랗게 하네 OK, 엄지손가락 펑 뭐라고요?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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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은 살짝 물고 thumb thumb OK, 어떻게 쓰면 되죠? T H H U U M M 잘했어 M M 여기까지 thumb 소리나는데 근데 이 녀석의 특이한 점이 뭐냐? 소리 안나는 글자 하나가 끝에 하나 있어 E E 이거? 아닌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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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E E E E 오케이, 앤비는 소리가, 그 비가 소리가 안 나, 앤만 소리 나 왜요? 뭐 그런 규칙이 있어 왜요? 왜 규칙이 그런 게 있어? 응, 그럼 이건 뭘까? 취... 그... 클라이... 클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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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드 이건 뭘... 뭘까? 도... 도... 이건 뭘까? 도... 아니, 또 비디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비디가 뭐가 헷갈려요? 비디가 헷갈려요 비디가 헷갈려요 아, 맞아, 잘 못 봤구나 도... 도가 아니라 이건 뭘까요? 도... 밤 밤 폭탄 폭탄 선생님은... 밤 밤 밤 이게 폭탄이잖아, 밤 밤 게임할 때 못 봤어, 밤 밤 아니요, 그냥 폭탄이라고 나오는데요 왜요? 영어로도 그냥 폭탄 아, 영어로도 폭탄 이거 써있어요, 희한하네 엄지손가락 폭탄 엄지손가락 펌 펌 펌 펌 쓰기 쓰기 TH TH UMD 그치? B B D라며 네가 B요 언제까지 B하고 D하고 했건 아니요, 제가 B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어, 너 D라고 했으면 너 나한테 또 딱 밤 스무대야 네? 아, 열대야 왜요? 아까 거랑 합쳐서 스무대 맞을 수도 있다 알았어요 내가 스무대 맞을 수도 있고 아, 선생님... 아, 그냥 안 할래요 전 잘못 없어요 아, 선생님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인데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요즘 폭탄을 하고 안 나 썸 펌 펌 오케이, 사진 음... 몰라요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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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야? 그럼 어떻게 써요? PH P A C O O T T O 오 쓰기는 잘 쓰네 근데 소리를 왜 묻네? 몰라요 소리가 뭐야? 토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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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포터? 아니요 아니? 몰라요 상어라 퍼도 상어는 샤크 샤크 쓰기는 S U L N N N N N C K C K 샤크 성크야? 성크야? 상어 소리가 뭐야? 샤크요 샤크 아 C S C S S K S K K S K S S K U U 이거 하려고? 스컹크 하려고? 맞네? 상어가 갑자기 스컹크로 변하는 매직이다 상어가 갑자기 스컹크로 변하는 매직이다 상어가 갑자기 스컹크가 돼 버렸어 아 S K N U K S K N U K 스컹크야? 스컹크야? 스컹크? 네 상어가 스컹크로 이제 이름 바뀌었다 하하 하하 겁나 신기하다 분명히 시작 할 때는 상어가 쎄크였는데 하다보니까 상어는 스컹크가 돼 버렸어 하하하하 스컹크! 하하하하 상어는 이제 스컹크다 똑바로 안 해 이 똥개야? 상어 스컹크요 시어 샤크 아니야? 샤크? 네 근데 네 S H S K 샤크 샤크야? 샤크? 네 샤크? 네 샤크야? 네 샤크? 얘 아까 이거 뭐였어? 샤크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네? R 그러면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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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몇 개째 틀리는 거지? 너무 틀렸어? 몰라요 모른다고? 거미랑 이거요 거미? 거미도 틀렸었고 스파이더도 틀렸었고 그거 한 끼니까 몰랐죠 이 단어도 틀린 거는 엄지랑 어? 턴이랑 썸 이랑 이거요 이거? 네 하나 더 틀렸는데 토 뭐라고요? 소터 소터 아 세 개밖에 안 틀렸네 세 개밖에? 세 개나 이거 두 개면 두 개밖에 안 틀렸다 하겠다 네 근데 세 개된 거만 잘 안가자 선생님 지금 이 카드 몇 개예요? 카드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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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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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창 똑같이 들려? 네 샤크, 샤크가 똑같이 들린다고? 근데 샤크랑 샤크랑 무슨 차이에요? 어? 샤크는 상어가 아니고 샤크는 상어지 샤크는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난 맨날 아이들 다 샤크라고 불러가지고 샤크인 줄 알았는데 샤크 샤크 어떻게 쓰는지 방금 보여줬는데 SH E E는 절대 아니지 I 아니죠 I 아니에요 I 지우세요 U R CK 샤크야? 샤크? 샤크인 줄 알았더니 어? 샤크인 줄 알았더니 샤크인 줄 알았더니 샤크 만들고 있다 A는 아니고 A도 아니였고 E는 절대 아니고 U도 아니였으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보여줬다 어? 어? 어 얘 뭐 되는데 ARK ARK 그러니까 뭐였어요? 샤크 방금 봐라, 방금 보여준 것도 모른다 안 맞혀 샤크 샤크 쓰리 쓰리 T-A-T E-E-S-E 그럼 이건 뭐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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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맞네 이건 무슨 소리 내냐고 Tees 그럼 이건 뭘까 스즈 Fis 쓰리니까 어? 이게 라잖아 무슨 이제inh intended 들이냐 3 아 이런 소리 되지 않냐? 3 너는 R 소리를 글자로 생각하고 소리로 생각 안하나봐 샤크 이러고 있고 계속해서 R 안 쓰고 있고 3인데 R 소리 분명히 있는데 D를 쓰고 있고 뭐지? R D H R E 3 3 TH가 내는 소리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TH는 뭐? 뜻어요 네 두 소리 다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다 어떤 식으로 똑같아요? 혈을 깨문다 혈을 살짝 문다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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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튀기지 마시고요 Phone 전화기는 Phone 어떻게 써요? P H O N E OK Phone OK OK 가게는? SHOP SHOP은 어떻게 써요? SHOP OP OK 이건 뭐예요?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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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요?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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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네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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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입모양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쵸? 소리낼 때. 어, 또 셀. 껍질은 분명히 쉘인데 넌 계속해서 셀을 쓰고 있어. 셀. 셀. 셀이 아니고 셀이라고. 셀. 셀. S, Y. S, W. 이거? 네. 어, 스웰. 스웰. 껍질이 스웰이야? 아니요. 스웰. 껍질 소리가 뭔데? 스웰. 껍질 소리가 뭐냐고요? 스웰. 에? 아닌데? 이건 틀렸다고요? 껍질이 스웰이 아니고 셀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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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하고 있고. 셀 쓰면 되는데, 어? 셀 쓰면 되는데 계속 셀 쓰고 있어. 음, 내가 입모양 똑바로 하라는 이유가 있어. 왜 소리 내는 방법을 왜 가르쳐 주는데? 내가 트리 라고 하면, 트리는 나무니까. 하지만 내가 트리 라고 하면 삼이니까. 어?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소리내는 방법을 왜 가르쳐 주겠어? 삼, 미국사람 들었을 때 나무라고 얘기하는지 삼이라고 얘기하는지 구분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트리 라고 하는지. 트리 라고 하는지. 응? 셀, 팔다라 그러는지. 조개껍질이라고 그러는지. 셀 이라 그러는지. 셀 이라 그러는지. 셀 하고 셀 하고 셀 하고 똑같이 들리냐? 조개껍질. 셀. 셀. 쓰기. S, H, E, L.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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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뭐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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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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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 내가 아까 전에 얘가 무슨 소리 난다 했는데 올 그럼 이건 뭘까? 올 올 얘는? 쉘 쉘 얘는?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셀 얘는 뭐? 셀 셀 자 그래서 무지하게 틀렸어요. 의자도 틀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는 거 없어 나랑 같이 했으니까 바로 시험 치고요 시험 쳤는데 틀린다는 얘기는 쓰기 연습 안 했다는 얘기고요 틀린 것들은 10번씩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 쓰기 고맙습니다. 손 teamed 이거